가장 먼저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끝에 젠더를 연결한 다음에 젠더 끝에 애플펜슬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시점부터 애플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어요. 안 그래도 비교적 비싸게 느껴지는 애플 제품들인데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르면서 애플 제품 중 몇 개 없는 가성비 제품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이패드인데 에어나 프로 모델 말고 일반 아이패드는 가성비라는 이름과 아주 잘 어울렸고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바로 이전 아이패드는 499,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입문자나 교육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애플펜슬과 조합하면 이만한 가성비 제품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10세대는 무려 23만원이 올라서 679,000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굳이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디자인 풀체인지라는 변경점이 있다고 해도 좀 애매한데 개봉하면서 살펴볼게요. 개봉하면 아이패드 10세대 본체와 충전 케이블 그리고 20W 어댑터가 있어요. 충전 케이블은 USB C to C인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색상은 제가 구입한 블루와 핑크, 실버 그리고 옐로우까지 있는데 이게 색상이 아이패드 에어의 그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원색에 가까운 채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의 색상인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아이패드 10세대 자체가 호불호가 좀 더 명확하겠지만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아이패드 에어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홈버튼이 없어진 넓은 베젤의 디자인이고 에어와 마찬가지로 10.9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어요. 뒷면은 12메가 픽셀 싱글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뒷면만 보면 색상을 제외하고 에어와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매직 키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포그핀이 기기 뒷면 하단에 있는데 아이패드 10세대는 이렇게 측면에 있어요. 아이패드 10세대랑 함께 출시하는 전용 키보드 때문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기존 모든 아이패드와의 차별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면 카메라에 위치해요. 그동안의 아이패드는 전부 세로로 돌렸을 때 이 상단 부분에 카메라가 있고 아이패드를 가로로 돌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전면 카메라가 돌아가요. 근데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 방향성을 보면 이제 세로가 아닌 가로를 디폴트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다양한 키보드 악세서리나 아이패드 프로의 애플 충전 방식을 보면요. 그리고 심지어 부팅할 때 애플 로고도 가로로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아이패드를 가로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카메라 위치 변경은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이제 다음 출시되는 아이패드들도 전부 적용되겠죠. 아마도 칩셋은 A14 바이오닉이 탑재됐어요. A14 바이오닉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아이패드 에어 4에 사용됐던 칩셋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램이 4GB라서 앱 리프렉시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와는 타겟이 다르고 주 사용 목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쾌적함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뭐 부족함 없는 스픽이기는 해요. 일반 아이패드도 10세대만에 드디어 USB-C 단자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만 보면 분명히 환호하고 좋아해야 할 일이 맞는데 여기서부터 좀 할 말이 많아졌어요. 일단 USB-C지만 속도는 2.0이에요. 라이트닝 케이블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일단 독자 규격이라는 건데 속도가 2.0이라는 것도 불만이에요. 실제로 PC나 맥을 이용해서 백업 보관을 하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하는데도 2.0이면 유선 파일 전송에는 아예 생각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USB-C 2.0이 들어가서 범용성은 좋아졌지만 속도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플펜슬 1세대는 라이트닝으로 페어링하고 충전을 해요. 근데 아이패드 10세대는 USB-C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애플 디자인 노답 3대장에 하나 더 추가됐는데 라이트닝에서 USB-C로 바꿔주는 젠더를 만들었어요. 이게 애플펜슬 1세대를 새로 구입하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애플펜슬 1세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패드 10세대만을 구입했다면 12,000원 주고 별도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애플펜슬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애플펜슬 2세대 사용을 못하게 한 걸까요? 재고가 많이 남았던가 악세서리 장사가 목적이거나 뭐 그렇겠죠? 물론 지금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애플펜슬 1세대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최선인가 싶네요. 여튼 연결을 한번 해보면 가장 먼저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끝에 젠더를 연결을 한 다음에 젠더 끝에 애플펜슬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 페어링 요청이라고 나오고 페어링을 누르면 애플펜슬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러 케이블을 짧은 걸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이 연결 테스트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오피셜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테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식이라면 그냥 페어링만 한번 해 놓고 아이폰으로 충전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젠더 자체도 잘 잃어버릴 것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전체적인 폼팩트 변경도 했지만 라미네이팅 처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필기할 때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느껴질 거고 디스플레이도 꿀렁꿀렁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만약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를 사용을 했다면 그 체감은 더욱 클 거고요. 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반사 방지 코팅도 안 돼 있어서 여러모로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은 679,000원 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10세대와 함께 출시한 전용 키보드도 있어요. 매직 키보드 폴리오인데 일단 이것도 가격이 38만 원이에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이 가격으로 측정이 된 거 같은데 이제 기본형 아이패드는 철저히 가성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왕이면 비용에 걸리기 딱 좋은 가격이에요. 개봉해 볼게요. 매직 키보드 폴리오는 흰색 뿐이고 뒷면은 자석으로 아이패드에 붙고 그리고 측면에 있던 포그핀으로 연결하는 방식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커버와 아래쪽 키보드 부분이 분리가 되고 뒷면이 이런 식으로 스탠드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각도 자체는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겠네요. 키감은 기존 매직 키보드와 동일한데 또 열 받는 게 위에 ESC부터 해서 펑션키가 짜루룩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에는 없죠. 왠지 프로용 매직 키보드 후속 모델을 위한 빌드업 같은데 이 펑션키는 좋아요. 그리고 트랙패드는 다를 게 없이 다 똑같고요. 근데 이런 형태가 예전에 로지텍에서 비슷하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별로라고 느꼈던 부분이 펼쳐놨을 때 이 면적이 너무 넓었어요. 뒷면 스탠드 넓이, 키보드 넓이까지 하면은 키보드 면적만 사용하는 프로용 매직 키보드보다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전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견해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 10세대 가장 기본형 679,000원 애플펜슬 1세대 149,000원 그리고 어댑터 1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 38만원까지 하면 총 122만원인데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형 아이패드도 부담스러워진 가격이긴 해요. 차라리 에어를 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도 제선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모델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콘텐츠 소비용이다라고 하면은 아이패드 에어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패드 에어도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아이패드는 다른 기기들보다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멀리 보신다면 저는 에어를 구입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10세대와 주렁주렁 애플펜슬 1세대 그리고 매직 키보드 폴리오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아이패드 10세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조금이나마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